흠흠흠 흠흠 음 잘 나오나? 봤습니다 뭐냐니 그냥 어떻게 보지 시청자분 중에서 고양이 손님이라고 있는데 만들어주신지 며칠 되긴 했어요 이제 아파서 못 쓰고 있다가 오늘 한번 써보려고 눈 깜빡이는 것도 이제 그래 그래 윙크도 되나? 야 윙크도 되네 그냥 그건 고고 할 건 해야지 오랜만에 롤 좀 해볼까? 이번주 아파서 롤을 전혀 못했는데 지난주구나 오랜만에 좀 가동해볼까? 버튜브 알러지 있는데 팔취할게요 뭔 버튜브 알러지요 요즘 시대에 윙크해주세요 아 해드렸습니다 성함 감사합니다 수염 움직이게 이제 그 가능하죠? 말할 때 입을 좀 이렇게 크게 하면 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아아 음 그래 그래 자 롤압기 버전 이게 또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하하하 이건 어때? 화난 것까지는 표현 가능 음 게임 중에는 이제 누르진 못하겠지만 이것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잘 해주셨어 웃는 거 가능하냐고요? 근데 살짝 그냥 그 눈을 감고 있으면 웃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? 근데 이게 그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제 폰으로 찍는 거를 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 근처에 그 충전기가 없어서 배터리 다 되면 그 서비스 종료해야 됨 그러면 이제 다시 판대기 올리는 거야 네 알려드렸습니다 성함 감사합니다 음 그래 그래 근데 사실 이거 맞아도 막 큰일났다 그런 건 아님 그냥 기분이 좀 나쁠 뿐이지 아우 아파 근데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은? 면제할 시간에 CS를 잘 먹으라고 너 나랑 지금 똑같아 반송해야 돼 후행이야 아 오케이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좋네요 아아 비에고가 오긴 했는데 잘못 좋았습니다 딱 비에고와의 그 뭐랄까 테리파시가 통했달까? 어? 어? 오? 오? 이거 가능? 아 가능 난 갈게 잔나야 모르겠다 이거 아니 이걸 살려 나 레전드인데? 어 뭐야 이거 아 비신이 이거는 좀 음파예측을 잘했네 그죠? 아쉽다 뭐 안될거 같은데? 어 안될거 같은데? 아 아 퓨 아 아 큰일날뻔했어 그리고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그 손이 잘 안풀리네 음 고맙다 별가 접으면 됐지 오 오 잔나 미쳤는데? 곧 아이 좀 죽어라 곧 이즈킬 남지 않지? 아 아 음 그래그래 뜬켰나? 안 끊겼다 굿 이건 좀 먹어주고 이건 좀 먹어주고 와우 아니 이걸 또 살려? 아니 솔직히 난 죽을 줄 알았는데 대잔나 아니 써렌 왜 안치는거야 아니 진짜 모름 승리 진진하지도 않잖아 진짜 진지하게 모르겠어 카사디니 튕기길 바라고 있는건가? 뭐 말고는 승리 플랜이 없는거 같은데 상대는 보세요 요즘에는 진짜 이길만한 게임도 본인 하기 싫으면 써렌치고 진짜 절대 못 이기는 게임도 그냥 아무 생각없이 반대 누르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상해 게임이 진짜 무슨 T1 다섯명 데려다도 못 이길거 같은 게임도 반대하고 있다니까 이거 누구 있었나? 뭐였지? 끝났네 야 이럴거면 왜 22분에 치냐 15분에 치는게 아니라 또 재미없네 널 그만하자 못하겠다 그만하자 니코는 라인전 좀 어려운데 사실 뭐 아웃솔 선택해놓고 쉽게 갈 생각으로 하는거는 양심이 없긴 하지만 빨리 15치고 단겜 보고 1분만에 15선원 야 진짜 빠르다 빨라 아직 단 1킬 도 나오지 않았지만 하는거 보니까 진짠해 나 근데 아직 W가 없는데 W있을때 왔으면 잡았겠다 그쵸? W있을때 왔으면 잡았겠다 그쵸? 뭐야 이거 맞다 아니 이걸 안 빼? 니코 뭐야 이거 니코님 아니 누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 저 좀 지각한 미니언이에요 하고 저 그냥 평범한 미니언인데 좀 지각한거에요 하고 걸어오면 아 이거 누가 죽냐 아니 깜짝 놀랐네 나쁘진 않은데?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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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을 미리 먹어놨더라면 그쵸? 다 잡았는데 그래도 징크스 트리프클인가? 이거는 의미 좀 큰데 음 좋았다 상대가 좀 무리하기도 했다 그쵸? 아니 나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나도 이거 가져야겠는데? 와드를 저기 썼으니까 쑥 돌아가지고 오케이 음 이런거 좋아 징 징 징 W 아까 전면을 썼기 때문에 니코가 이런게 또 가능하지요? 나 강림 왔다 나오면 썩 나쁘진 않은데 너무 빠른데 근데?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가는 중이기나 아 아깝다 어? 오케이 니씨는 안되겠다 그쵸? 땡 뭐야 끝났어? 여기에 엑 힝 힝 힝 틱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가야되는데 살짝 탑 베인인 척으로 가자고 제드가 웬만하면 저렇게 순진하게 1픽으로 나아줄리가 없거든요 미드 제드인가 보네 아님 말고 아 이게 맞아? 싸움 하드인게 좀 아쉽네 그죠? 범하데드라 나도 위험한데 들어오겠다 이거 안 들어오네? 오케이 나는 여기까지 음 잘가 엘리스 오거든요 한 번 가보자고 엘리스야 영화 한 번 써보자 굿 됐다 한 대씩 툭툭 치고 가버려 와 방금 진짜 깔끔했는데? 레전드 내가 누가 베인 장인이라고 하면 믿겠어 곧 아우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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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근 달아 아래쪽 부시에 숨어있나? 아 저기 있네 멍뽀 뭐라 뭐가 툭툭 에잌 굿 아 이게 안돼? 하아 하.? 와 다행이다 정수베인이라 다 잡았다 와 지금 데미 진짜 버그급인데 14분에 투코어 이거 지금 못막습니다 낙지 괜히 이런 말 쳤다가 또 책은 먹으면 어떡해 맞은 척하다가 책 가서 잡았으면 됐어 난 갈게 풀감신에다가 BF하나 한 대만 싸워보고 싶은데 아우 데미지 벗어 나쁘지 않다 사우먼 더 깰게요 뭔가 아깝네 테라 하나도 없는게 좀 아깝다 바로 먹으면 되겠다 지지 지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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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